48번 갑니다 서버 전동기, 서버 기어 제어짐은 어떤 서버는 말이죠 서버 기어는 위치, 방향, 자세죠 서버 얘기 나오면 항상 뭐예요? 위치, 방향 그래서 이걸 갖다 해주는 건 조절부와 조작부죠 여기서는 조작부, 조절부는 안 나와 있네요 제어기에 어떤 기능 파는가 이거 말고 또 서버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예전 시험에 즐겨 나온 겁니다 인공위성 추적은 무엇을 하는가 인공위성, 발음 뭡니까? 위치, 추적이죠 이런 건 서버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고 49번 갑니다 다 유접점 논리로 간단히 하면 했습니다 A, 위에 있죠? 그다음에 얘 A와 B는 뭐다? 오아해로죠 병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통하기도 하고 이렇게 통하기도 하죠 지금 둘 다 긍정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로 표시한다? A인데 위로 와야죠 여기 밑으로 놓은 것은 전원이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네요 10kW 단상 변압기 V결선 최대 3상 전력 했습니다 바로 V 곱하기 뭐예요? 루트 3으로 표시하죠 10kV 곱하기 루트 3 이걸로 표시되어야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 눌러주면 얼마? 17.3 51번 교류에서 역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역률은 요아치 계산할 수 있다 역률 교류 전력 무효할 수 있다 유효 전력이 무효 전력보다 커진다 쭉 나왔는데 여기서 참고로 하나 아셔야 될 게 유효 전력은 뭐다? 실제 소비되는 전력 실제 소비되는 전력이 바로 뭐다? 유효 전력입니다 그럼 무효 전력은 반드시죠 실제 소비되지 않는 전력이 바로 뭐다? 무효 전력입니다 그러면 유효 전력하고 무효 전력 무효 전력 이거 두 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피상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피상 전력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역률이 클수록 어디예요? 0에서 1인데 역률이 클수록 1에 가까워지죠 바로 유효 전력보다 무효 전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유효 전력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고요 52번 아날로그 신호 정량적 채워서 목표값과 출력값을 비교 검토하여 자동으로 행해지는 것은 한 번 출력을 했는데 원래 값보다 틀리다 그러면 다시 돌려서 재출력을 해야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하다? 피드백 제어라고 하죠 피드백 제어 그래서 그게 맞춰주는 게 피드백 제어 그래서 답은 여기서 1번이 정답되네요 여기에서 시킨스 뭐 이렇게 쭉 나온 거는 설명 나온 거 참고로 한번 봐보시고 53번입니다 특성 방정식의 근원했습니다 항상 이 특성 방정식의 근원은 분모는 필요 없습니다 분자는 필요 없습니다 분모 갖고 잡습니다 s 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6 이거 갖고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 생각나세요? 여기에 플러스니까 양쪽이 다 플러스죠 2 s 플러스 3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s 제곱 2s 3에서는 합쳐서 5s 2 곱하기 3은 6이 나오죠 이 값이 0가 나오기 위해서 s가 얼마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나오면 0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마이너스 3